김다현, 현재 사랑받고 있는 트로트 아역 가수는 달콤한 목소리로 주목받는 것뿐만 아니라 넉넉한 마음과 친근한 성격으로도 많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김다현의 친구들과 지인들은 그녀가 좋은 친구이며 주변 사람들을 항상 도와주려는 마음이 크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김다현의 특별한 점 중 하나는 친구들과 함께 식사할 때 항상 비용을 지불하는 습관입니다. 단순한 유명 아티스트를 넘어서 김다현은 친구들과의 작은 모임에서 전부 계산을 해주며 관대함을 표현합니다. 이런 행동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녀의 배려를 보여줍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만남은 항상 그녀가 계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모두가 편안함과 기쁨을 느낍니다. 또한 김다현은 한 해에 중요한 명절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생일, 명절, 기념일 등 특별한 날에는 가족, 친구 그리고 그녀의 경력에서 함께한 직원들에게 비싼 선물을 사기 위해 많은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값비싼 선물들은 세심하게 선택되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녀의 감정과 존경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김다현의 관대함 때문에 많은 팬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친절한 행동과 따뜻한 마음이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팬들은 김다현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지거나 비싼 선물을 요구받는 상황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성실하지 않은 관계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걱정하며 좀 더 신중하게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걱정에 대해 김다현은 팬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 선물을 사거나 식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자신에게 큰 행복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김다현은 서로의 사랑과 배려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녀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팬들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다현은 자신의 관대함으로 친구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팬들 눈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친절함과 넉넉함의 모델이며 그녀의 사랑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마음으로 보답받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그녀의 이미지는 단순한 인기 아티스트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친구이자 언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는 찾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